이태조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탁구 선수에 대해서는 이태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태조는 고려말의 무신이며 정치가이자 조선을 건국한 초대 국왕 물결표 1398년 10월 14일이다. 또한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이다. 성은 이, 봉관은 전주, 휘는 단, 초명은 성계, 초자는 중결, 잔은 군진, 호는 송헌, 또는 송헌 것 사이다. 이 성계는 1335년 고려 동북면도 화령에서 출생하였다. 고려의 장수이며 공민왕과 우왕시대의 홍건적과 외구토벌에서 영웅적 공로를 쌓아 입지를 다졌다. 1388년 천령 이북의 영토 문제를 두고 명나라와 갈등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할 것을 우왕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우군도통사로서 요동 정벌을 위하여 북진을 하다가 의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공양왕으로부터 선의의 형식으로 개경 수창궁에서 직위함으로써 조선을 개국하였다. 조선을 개국한 후에 단으로 개명하였다. 정도정과 조준을 비롯한 혁명파 신진사대부들과 전제개혁을 비롯한 각종 사회개혁을 단행한 끝에 조선을 개국했고 한양으로 천도해왕조의 기틀을 다졌다. 묘호는 태조이며 시호는 강원지인 개운 성문신무대왕이다. 이후 존오가 더해져 대한제국대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강원을 삭제하고 고왕제로 추존하여 정식시호는 태조지인 개운응 천조통광운영명 성문신무정이광덕고왕제이다. 제위기간은 6년 2개월이며 퇴위 후 태상왕이 되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내에 있는 건원능에 안장되었다. 이성계의 고조부인 이한사는 전주에서 삼척으로 이주하여 간도 지방에서 기반을 마련하였고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씨와 함께 항복하여 다루가치가 되었다. 이후 증조부 이행리 조부 이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를 세습하였고 실로계는 풍속을 바로잡고 개혁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고려충수광 보기 3년 10월 27일 동북면 화령에서 태어났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원의 쌍성총관부 만호였다. 어느 날 당시 쌍성총관부 만호 이자춘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선녀가 내려왔다. 그 선녀는 이자춘에게 절을 하고 청계에서 그대에게 내리는 것이니 장차 이것을 동쪽 나라를 측량할 때 쓰십시오 라며 소매 속에서 침척을 꺼내 바쳤다. 이자춘이 그 자를 받은 뒤에 부인 최씨는 임신하였고 이후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성계 또한 어릴 때 꿈속에서 신인이 나타나 금으로 된 자 즉 금척을 주면서 이 금척으로 삼한 강토를 헤아려 보아라 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훗날 장성하여 지난 마이산에 들리게 된 이성계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산의 풍광이 어릴 적 꿈속에서 신인이 나타나 금척을 주었던 곳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신인이 금척을 주었던 네온과 마이산의 풍광을 읊픈 내용이 태조 인연 몽금척 이라는 악장과 금척무 라는 춤으로 만들어진다. 신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우뚝한 콧마루와 임금다운 얼굴로서 신체는 영특하고 준수하며 지략과 용맹은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한다. 어린 시절 고향인 화령에서 살았다. 북방민족들이 매를 구하러 주로 내려왔는데 흔히 말하길 이성계와 같이 걸출한 매를 얻고 싶다 라고 하였다. 고려의 무신가문 출신인 이성계는 어릴 때부터 영웅의 기지를 타고 나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용맹하여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웠다. 특히 활을 잘 쏘아서 신궁 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천하의 명궁으로 알려졌다. 궁술과 전장에서의 그의 활약상에 관해서는 여러 영웅담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이성계는 30여 년 동안 전장에 나아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만 군왕과 군인역에서 은퇴 후 자신의 아들인 이방원과의 싸움인 조사의위 난 에서는 크게 패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성계의 군대가 전장에 나아갈 때는 대라를 부는 특유의 의식이 있었는데 적들이 멀리서 그 소리만 듣고도 바로 이성계가 왔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고려 공민왕 5년 유인우가 이끄는 고려군이 원의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공민왕은 원나라에 부역하던 조씨와 이씨에게 조상의 죄를 씻을 기회를 준다고 하여 공민왕에 투항하여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공을 세웠고 5년 뒤에 이자춘이 죽자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금호의 상장군 동북면 상만호가 되었다. 1361년 음력 10월에 동로강만호 박의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같은 달에 다시 압록강이 결빙을 이용하여 홍건적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의 영내에 침입하여 삽시간에 수도가 함락되자 이성계는 휘하의 고려인 및 여진족으로 구성된 강력한 침병 조직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 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기병이었다. 개인 병력으로만 수많은 전장에서 단련된 수천의 기병을 거느린 이성계의 군사력은 위협적이었다. 이성계는 유린청, 횡운콜, 추풍호, 발전자, 용등자, 응상백, 사자왕, 현표 등 팔준 이라 불리는 8마리 MR을 타고 다녔다. 1362년 심양행성승상을 자처한 원장수 나하추가 수만 명이 군대를 이끌고 함경도 홍원지방으로 쳐들어와 기세를 올리자 고려에서는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적을 맞게 하였다. 여러 차례의 격전 끝에 마침내 함흥평야에서 원 군대를 격퇴시켜 명성을 크게 떨쳤다. 적장인 나하추마저 이성계의 뛰어난 용맹과 탁월한 군사적 재능에 감탄하며 깊이 존경할 정도였다. 1364년 원나라의 기황우가 최후를 시켜 원의 군사를 이끌고 공민왕을 몰아내고 덕흥군을 세우려고 압록강을 넘어 침입하자 최영등과 함께 일을 막았고 이직 후 함주를 침공한 여진족 김삼선 김삼계 형제를 격퇴하여 밀직부사에 임명되었으며 1370년원의 동령불을 원정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사흘에 걸쳐 도강한 후 진군하여 요동성을 점령한다. 고려 충정왕 시기부터 우왕 시기까지 외구의 침입이 각지에서 빈번하였다. 특히 우왕 시기의 외구는 규모도 커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왕 6년 진포해전으로 퇴로가 차단된 외구는 육지에 있던 외구들과 합세하여 큰 세력을 이루게 되니 아지발도가 이끄는 외구의 대규모 군단이 내륙으로 들어와 옥천 금산 상주 선산 성주 함양 등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며 노략질하다가 마침내 지리산 온봉에서 진을 치고 북상을 준비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도순찰사로 임명하고 변한렬은 도체찰사로 삼아 드디어 이성계와 변한렬이 출전하게 되었다. 운봉에 도착한 이성계는 운봉을 넘다가 길 오른쪽에 험한 길을 보고 적이 반드시 이 길로 우리를 갑자기 습격하려 올 것이니 우리도 이 길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험한 곳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성계의 예측대로 외구가 습격해왔다. 아지발도는 고려군이 토벌에 나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힘만을 믿고 교만을 부리다가 이성계와 그의 의형제 이지란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에 외구의 기세는 크게 꺾여져서 물러났다. 당시 이성계는 이지란과 논의해 먼저 이성계가 아지발도의 투구꾼을 두 차례 활로 쏘아 맞춰 벗긴 뒤 이후 이지란이 아지발도의 이마를 향해 활을 쏘아 죽였다고 한다. 이에 외구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고려군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져서 외구의 정예부대가 모두 죽었다. 기록에 따르면 죽임을 당하는 외구의 곡성이 마치 만마리의 소의 울음소리가 탔고 냇물이 모두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라고 한다.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고 한다. 이때 이색, 김구용, 권근이 시를 지어 승리를 할애하였다. 눈부신 전공에 비해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이 부족했던 이성계는 성략을 수용하여 고려를 개혁하고자 했으나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없었던 신진사대부와 연대하여 손을 잡게 되었다. 이성계는 정몽주의 능력을 인정해 모든 전쟁터마다 반드시 그를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정몽주는 이성계의 장자방이나 제갈량 같은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정몽주를 통해 뒷날 조선왕조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도전이 함주 막사의 그를 수시로 방문하여 그와 정사와 현안을 논했으며 개국 과정에서 모든 일을 함께하였고 개혁과 개국의 이념을 제시했다. 이성계는 정몽주와 정도전을 통해 이색 우현보 권근 성성민 설장숙 이숭인 등의 인사들과 친분을 형성해 나갔다. 또한 친명세력이자 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신진사대부에 대한 압력과 의협에서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함으로써 신진사대부와 결속력을 다져나가게 되었다. 한편 최영, 조민수와도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최영이 임견미, 여문방 등의 부패권문세족 세력들을 숙청할 때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1383년 8월 이성계는 동북면에 침입한 호발도에게 승리한 이후 우황에게 변경을 편안하게 할 책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세왕조를 개창한 인물이 개국 이전에 가졌던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내용 전반이 군사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모순과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지목하여 이후 그가 신진사대부와 함께 체제개혁을 추진한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맹자, 위표현이 인용되어 있어 정몽주나 정도전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구와의 싸움에 대비해 상시 군사훈련을 시행할 것 사적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군벌과 호족을 엄단해 군량을 확보할 것 토지제도 붕괴로 무너진 군제와 유랑하는 백성을 보호할 것 유능하고 공정한 인물을 수령으로 선발해 지방을 통치할 것 1388년 2월 명나라는 천령 이북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본래는 원나라의 쌍성총관부가 있던 지역이니 이제는 원을 계승한 명나라의 땅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천려위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 1388년 4월 최연과 우왕은 이 기회에 요동을 공격해서 명나라의 야심을 꺾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소로서 대를 거역하는 것.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 온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원정하러 간 사이 외구가 그 틈을 노릴 소지가 있는 것. 곧 여름철이라 비가 자주 내림으로 악요가 녹아 활이 녹고 군사들은 질병을 앓게 될 것. 이것이 이른바 사불가론이다. 현대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성계의 반대를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성계 개인의 뜻이라기보다 그와 정치적으로 결합한 신진 사대부들을 비롯한 여러 요동출정 반대 세력의 뜻이기도 했다. 실제로 하류는 요동 공격에 반대하여 최영이 양주로 유배하였고 권근은 경문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수인은 최영의 측근들에게 공격받아 축출되는 등 조선 권국에 반대한 사대부들도 모두 우환과 최영의 요동 공격에 반발하였다. 우환과 최영이 반대하자 이성계는 전열 정비 이후 가을 재출정을 제한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요동 정벌이 단행되었다. 공효군은 병력 5만 최영이 8도 도통사로 총지위관이 되고 이성계는 우군 도통사 조민수는 좌군 도통사로 임명되었다. 5월의 고려군은 압록강 어귀의 작은 섬 의화도에 이르렀다. 이후 의화도에서 14일을 체류했다. 장맛비가 계속 내렸으므로 회군을 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좌군도통사 조민수를 설득하여 회군하였다. 여기서 그는 평양부터 의화도까지 19일 위 진군기간을 거쳤고 이후 의화도에서 14일을 체류한 반면 정작 회군때는 개성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들어 장마와 군량 문제는 구실에 불과하고 이성계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한 철저한 계획적인 일이라는 말이 있다. 회군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최연과의 두 차례의 혈전 끝에 개경을 점령했고 이후 회군 장수들의 요구였던 최연의 딸인 영비 최씨 폐위를 끝까지 거부한 우왕을 폐위하고 이후 이색과 조민수 등 사전 옹호 세력에 위해 옹립된 구세의 창황을 잠시 받들면서 개혁을 강행하였다. 1년 후 조준 정몽주 정도전 심덕부 등과 함께 흥국사에 모여 우왕과 창황이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아들 손자라는 조작된 논리를 이용해 창황을 폐위했고 공양왕을 옹립한 이후 비로소 전제개혁을 단행했다. 최영을 제거하여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한명실 상부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의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결합하여 이인인과 조민수를 필두로 하는 고려 권문 세족과 구세력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자 조선왕조가 개창이 단초를 이룬 사건이다. 그의 의화도 회군에는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등 급진 신진 사대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회군에 찬동한 이색 최영 신문에 참여한 정몽주 최연과 우왕의 요동 공격에 반대하여 투옥되기까지 했던 하륜 등의 협조로 내부 반발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조준과 정몽주가 고려구 세력의 대표 최영을 신문하였다. 개경을 장악한 이성계와 사대부는 최영을 축출했고 2해 12월 개경으로 압송해 처형했다. 포은 정몽주 역성혁명과 온건 개혁의 방법 차이로 정적이 된다. 이성계는 의화도 회군 이후 3군도 총재사가 되어 조준, 정도전 등과 함께 전면적인 사전개혁에 나섰으며 대농장 소유와 불법 겸병으로 국고를 고갈시키고 급심한 양극화를 부른 고려 귀족 기득권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사전을 협파해 고려 말 사회 혼란을 해소한 뒤 신흥세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중앙집권과 관료제, 근세적 토지 소유관계의 기초를 닦았다. 원간섭기 권문세족과 불교사원은 대토지를 점유하고 불법 겸병을 이용해 사전으로 농장을 경영하여 국가 경제를 파괴했다. 고려의 조세 수입을 지탱했던 공전수조진은 감소하고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제개혁은 불가피했다. 의화도 회군 이후 우황 때의 정치 일선에서 배제되었던 신진사대부도 속속 전개에 복귀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몽주 등은 회군 이후 정치적 활동이 활발해진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신진사대부 사이에는 사회의 모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분열과 대립이 발생했다. 최초의 분열은 의화도 회군 직후 전제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색, 권근 등과 이인임의 인척 이승인과 하륜 등은 사전혁파에 반대하며 일전일주론을 주장했고 조준, 윤소종, 정도전 등은 전면적인 사전혁파를 비롯한 정치, 사회, 법과 제도 전반개혁을 주장했으며 정몽주는 중립을 지켰다. 전제개혁을 비롯한 각종 사회개혁에 대한 정몽주의 정치적 입장은 이성계, 정도전과 가까웠으나 이색이나 이승인 등과의 개인적 관계가 그에게 중립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양왕 옹립에 이르기까지 급진파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정몽주가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자 이성계는 조준으로 하여금 과전법을 제정하도록 했고 토지개혁을 관철시켰다. 창황을 폐위한 이후 겨우 양전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토지개혁을 둘러싼 고려농장주들의 극심한 저항을 그대로 보여준다. 비록 농민에게 토지를 직접 분배한다는 정도전의 개구수절로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개경거리 한복판에서 고려의 모든 공사 전적을 소각하고 시행한 조준의 사전협파와 과전법 시행은 고려말 제정고가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과전법은 근본적으로 구고려 권문세족으로부터 급진 신진사대부로부터의 부의 이동이었고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지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것은 중도 포기하고 도외시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왜냐하면 우한과 창황 및 그들을 둘러싼 이인임계열 외척 비족들과 사전주, 농장주들의 반대와 저항이 극심했으며 이성계의 힘으로도 고려기득권의 반발을 모두 무마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양왕 옹립까지 모든 정치적 갈등의 근본에는 이토지개혁이 있었다. 전제개혁 논의를 기점으로 이색, 정몽주 등 온건개혁파는 고려왕조를 보존하여 고려귀족연합체를 유지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고 반면 정도정과 조준 등 급진개혁파는 고려왕조를 부정하고 관료제 사회수립과 전면적인 사회개혁, 왕조교체를 주장했다. 역성혁명파의 유배와 정몽주의 최후 1392년 정몽주는 명나라에 갔다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하기 위해 황주로 나갔던 이성계가 사냥 중에 낙마하여 큰 부상을 당하자 정몽주와 공양왕은 이성계가 없는 틈의 대간을 움직여 역성혁명파의 핵심인물 정도전, 남은, 조준 등과 그들의 측근 윤소종, 남재, 조박 등을 탄핵하여 유배를 보냈다. 황주에서 이 소식을 접한 이성계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개경으로 향했다. 공양왕 즉위 이후로 고려의 군권은 이성계를 비롯하여 조준과 정도전 등에게 집중되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군권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군권으로 정몽주를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건국과정에서 도평의 사사의 인중과 공양왕의 선의를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만나 정자에 둘러앉아 시조를 한수지어 정몽주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 시조가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심가다. 하여가 는 이방원이 지은 시조로 내용은 이렇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그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살꼬지고라는 시조 한수를 남겨 같이 세나라 왕조를 세우는 데에 같이 이루어보자는 이방원의 뜻이었고 그리고 단심가는 정몽주가 지은 시조로 내용은 이렇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라는 시조를 내어 정몽주 자신은 자신의 몸이 백 번 천번 죽어도 고려의 왕만을 섬긴다는 것이 정몽주의 뜻이었다. 그래서 이방원은 정몽주가 있는 한 역성혁명을 이룰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자 자신의 수하 조영규와 고여 등을 시켜 밤중에 집에 돌아가는 정몽주를 쫓아가 선죽교에서 제거하였다. 정몽주가 살해되자 고려조정은 다시 이성계 일파가 득세하였다. 정몽주의 측근들인 온건개혁파들을 대거 축출하여 유배를 보냈고 정몽주에 위해 탄핵되었던 이성계 일파의 급진개혁파들이 전개에 속속 복직하여 세력을 결집하였다. 이후 나머지 온건개혁파들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졌고 정도전이 전개에 복귀하면서 사실상 역성혁명이 구체화되어 1392년 7월에 정도전 남은 조준 백응념 등은 공양왕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 선양형식으로 조선계국 그들은 이를 위해 정비 안시를 찾아가 공양왕의 폐위와 이성계의 옹위를 명령하는 교지를 요청하였고 정비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공양왕이 비로소 정식으로 폐위되고 이성계가 신하들의 계속된 추대와 간청으로 이성계는 마침내 1392년 7월 17일 수창궁에 나아가 왕위를 계승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이로써 고려왕조는 왕건이 개국한 지 475년 만에 제34대 공양왕을 끝으로 하여 멸망하였다. 처음에는 민심의 동료를 염려하여 국호는 그대로 고려로 두었으나 1393년 3월 27일 조선이라 고쳤다. 한편 명나라에 책봉을 청하는 사신을 보냈지만 명나라 홍무제는 그를 정식 국왕으로 봉하지 않고 권지고려국사라는 직책을 내린다. 포용정책과 고려구신들의 출사 태조는 개국 이후에 개국공신 52명에 이어 제2 2년부터 제2 6년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도합 1400여 명의 개국원종공신을 포상하였고 이는 세왕조의 안정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또한 태조 즉위교서에서 조선개국에 반대했다고 지목된 56명 중 사망한 8명을 제외한 48명 중 32명이 태조 정종 태종대에 다시 출사하였다. 개국 이후 태조는 고려구신들을 원종공신으로 포상하거나 적절한 관직에 임명해 회유했으며 특히 권근 하륜 등 이생문화 온건개혁파는 새로운 왕조에 적응해 다양한 직임에서 각종 문물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래표는 태조의 즉위교서에 명시된 개국 반대 세력 56명 중 태조 정종 태종대 다시 출사한 사례를 일부분만 제시한 것이다. 세왕조를 연 태조는 즉위 한 달 만에 수도를 옮길 결심을 했다. 백성의 생활이 채 안정되기도 전에 큰 역사를 벌임은 옳지 않다는 천도 반대론을 물리치고 제위 3년 8월 태조는 마침내 신도군걸 조성도감을 설치하여 세수도의 도시계획을 구상 천도를 명령했다. 처음 후보지로 지목된 곳은 계룡산 이었으나 하륜이 계룡산은 땅이 좁고 토지가 비옥하지 않으며 금강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천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계룡산 대신 하륜이 거론한 무학은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남면하여 나라를 다스려왔고 동양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는 정도전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다음날 태조는 왕상 무학 정도전 하륜 등과 함께 세 도읍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곳은 바로 고려의 남경터였다. 태조는 직접 한양으로의 천도를 결정했다. 세 도읍지 한양이 좋으니 잘 통하고 사방의 이수도 고르니 사람들에게 편리하다. 는 이유였다. 전궁터로 하륜이 오늘날 신촌에 해당하는 무학을 정도전이 오늘날 경복궁터를 지정하였으며 정도전의 견해가 채택되었다. 태조는 종묘와 사직 법궁을 비롯한 한성도시 계획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한양으로 천도시월 태조는 각 관청당 두 명씩만 남겨두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개경을 출발 한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세 수도의 이름을 한성부로 고쳤다. 12월부터 본격적인 역사에 들어갔다. 이는 왕씨의 본거지인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천도하여 도성을 신축하는 등으로 국가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2 4년에는 도성축조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 성을 쌓기 위한 기초 측량을 하게 했다. 총책임자는 정도전을 임명했다. 태조 5년 쌓기 시작한 한양성곽은 1년여 만에 완성되었다. 제도정비와 법전 편찬 등 국가기틀수립 태조는 관제를 비롯한 국가전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도전과 좌시중 조준 등으로 하여금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등을 찬집하게 하여 반포하였다. 태조대 정치는 도평의 사사를 중심으로 국관계 권력이 우위에 있으면서 재상들과 논의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체제로 이는 고려 말 7에서 80여 명에 이르는 인원으로 운영하던 도평의 사사를 공신들 및 관료들의 합자기구로 정리하여 의정부와 육조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정치 방식이었으며 태조의 완권은 도평의 사사에 직접 국관계 명령을 하다라는 등 강력한 것이었다. 또한 기존 도평의 사사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채로 국관과의 정치적 의사 소통 및 권력을 독점한 내재출을 협파했다. 태조에게는 정비인 신이왕우 한씨 소생의 여섯 왕자와 개비인 신덕왕우 강씨 소생의 두 왕자가 있었는데 신덕왕우 소생 두 왕자 중 장남 이방번은 고려 공양왕의 조카사위였기 때문에 차남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한편 조선계국의 공이 컸던 신이왕우 소생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은 불만이 컸다. 태조는 즉위 이후 군권분장정책에 따라 왕자들과 종친을 절제사로 임명하고 군권을 분할했는데 태조는 정도전을 내세워 이들이 가진 사병을 협파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가 세자를 조종하여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비롯한 관료들과 신덕왕우 소생 왕자들 공주의 남편 흥안군을 살해하였다. 태조는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이미 실권도 모두 잃어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하고 아우 방원은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400년에는 왕위계승을 두고 넷째 아들인 방간과 다섯째 아들인 방원이 대립하여 제2차 왕자의 난이 발발하였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태종은 즉위하자 성성린을 보내 태조를 서울로 모셔왔다. 그러나 이성계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사실상 폐위한 이방원을 매우 증오해 1402년에 다시 함경도로 들어간 채 돌아오지 않으므로 태종이 차사를 보내어 돌아오기를 권유하니 차사마저 돌려보내지 않고 활에 화살을 넣고 족족 오는 차사마다 죽였다는 야사가 있어 함흥차사란 말이 생겨났다. 그곳에서 이성계는 조사위위 난을 부축여 아들 이방원을 졌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뒤에 태종 이방원의 아내인 원경황우 민씨 위천거로 무학대사가 차사로 가서 겨우 서울로 오게 하였는데 오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방원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체념의 이방원을 인정하고 용서했다는 야사가 있다. 1401년 한성부로 돌아온 태조는 태상왕으로 7년을 더 살며 연불산매로 조용한 나날을 보내다가 1408년 음력 5월 24일에 지병으로 있던 중풍이 악화되어 창덕궁 광열로 별전해서 74세로 승하하였다.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로서 묘호를 태조 존신은 강원지인 계훈 성문신 무대왕이다. 광무원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에 의해 개국시조로서 고황제로 추존되었다. 동시에 명에서 내린 시호인 강헌을 삭제하고 지인계우능 천조통광운영명 성문신무정 이광덕고황제라 하였다. 태조의 건원능능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건원능이다. 생전의 개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곁에 묻히고자 하였으나 아들 태종에 의해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에 동구릉터에 최초로 안장되었다. 능호는 건원능이다. 태종은 부황이 수시로 찾기 위해 마련한 신덕왕후의 능을 바로 도성 밖으로 이장하고 능의 성물과 문인, 무인석은 천계천 광통교 교량의 난간과 받침돌로 회철해버렸으며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화시켰다. 태조는 신덕왕후의 무덤이 태종에 의해 회철된 뒤 태종에게 자신을 선산이 있는 함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태종은 왕조의 개창자이기도 한 아버지의 무덤을 한양과 멀리 떨어진 함흥에 묻는 대신 한양근교의 양주에 모시고 함흥의 흙과 억새풀을 가져다 무덤을 덮었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왕조의 개창자로서 조선왕조가 존속하던 기간 내내 존순과 추앙의 대상이었다. 태조의 모습을 그린 진령은 다른 국왕들의 어진이 한 곳에 봉안되었던 것과 달리 고향인 함경도 영흥의 준원전 및 전주의 경기전, 경주의 집경전, 개성의 목청전 등에 분산되어 소장되었다. 1832년 도둑이 들어 어진이 훼손되어 여러 개의 모사본이 그려졌는데 1872년 제작된 전주 경기전에 남은 것만이 전해져왔다. 그 후 2006년 5월 모사본 초상화가 발견되었는데 1832년 작으로 영흥 준원전에 봉안한 모사본 초상화이다. 남아있는 어진을 보면 태조는 검은 수염에 귀가 크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모습을 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에 대한 설화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설화은 조선왕조실록과 대동야승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성호사설 용비어청가 등의 자료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1401년 함흥에 은거한 태조를 모시고자 태종은 무학대사를 시켜 태조를 회유하여 양주까지 내려오게 했다. 이때 태종은 아버지를 뵙고자 찾아갔지만 태조는 만나주지 않았는데 이때 태조와 태종이 머물던 곳을 회룡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한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1398년 태조가 함흥에서 한양의 궁성으로 되돌아오던 길에 왕사인 무학대사를 방문했는데 무학대사는 1394년 정도전에게 미움을 받아 이곳 토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중 태조의 방문을 받았던 것이다. 태조는 여기서 며칠을 머물렀고 이에 절을 짓고는 임금이 황궁한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회룡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후자의 전설은 후일 1881년 구한 말의 승려 우송이 쓴 회룡사중창기 에도 실려 있다. 이성계는 당시 신흥 무인의 대표였고 고려말 급진사대부의 수장이었다. 이성계의 조상은 본래 전주에서 살다가 강원도를 거쳐 한경도 지방으로 옮겨가 그 지역의 유력자로 성장했다. 그러나 원나라가 그 지역을 공격했을 때 이성계의 고조부 이안사는 이에 항복했고 그 후 대대로 원나라의 관리를 지냈다. 그러나 원의 세태기에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과 이성계는 이에 동조 왕의 신임을 얻었다. 그리고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출정하여 여진족 토벌과 고려군을 지원함으로써 이성계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성계는 자신의 조상들이 친원 부역을 했다는 심각한 가문적 결함이 있었고 이것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색 정몽주 정도전 조준 윤소종 등의 고려말 신진사대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는 학계의 유력한 설이 있다. 이에 비해 최영은 고려의 정통 귀족 가문이 후회였고 권문세족과 깊이 연관된 친원파였다. 이성계와 비교되던 최영은 유서 깊은 가문 출신으로 그 딸은 무진피와 이후 우황의 왕비가 되었다.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라면 최영은 구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다. 대조는 개국 이후 최영을 추시하여 복권하였고 그의 손녀 사위 맹사성을 등용했다. 또한 요동정벌 실패 후 최영의 당당한 최후의 묻 사람들이 감동한 나머지 그의 시체가 버려진 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최영의 의연한 죽음은 구강이 된 이성계와 대조를 이루며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이성계, 심덕부, 이지라니 의화도 회군 직전 서로 위형제를 맺고 회군을 결의한 기록화인 장수군도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건국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였고 새로운 왕조 개창에 협조하지 않는 고려의 충신들이 벼슬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였다는 야사가 있다. 이때 두문동의 72현을 비롯하여 고려의 유신들은 낙향하거나 산으로 숨어버린다. 두문동에 모여있던 고려의 옛 신하들이 마을에 불을 질렀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모두 타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는 18세기에 이르러 등장한 야사로 조선 후기에 창작된 내용이며 두문동 설화는 18세기 이후 유포되었다. 또한 이른바 두문동 구성원이라고 알려진 인물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분석한 결과 개경 인근 황해도의 농장을 가진 지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개혁 반대 세력의 일원이었다. 태조는 즉위초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라고 했으며 모든 법제를 고려의 예에 따르게 했다. 권근, 하륜, 심덕부, 설장수 등은 그의 요청에 협력하여 새 조정에 참여하였지만 신진사대부의 스승격인 이색 역시 조선 조정 참여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함흥차사입니다. 태종은 자주 차사를 함흥으로 보내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불화를 풀고 태조를 황궁시켜 옥세를 얻고자 하였으나 태조는 차사로 오는 이들을 보는 족족 화를 쏘아 맞추어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 보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야사로 태조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조사의 위 난이다. 개국 이전 고려말 외구와 홍건적을 비롯한 북로남의 외침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동북면도의 군벌이었던 이성계는 수많은 전투를 벌이며 당대 동북아에서 고려로 침입한 모든 적들과 싸워 승리해 백성과 고려를 구하며 조정과 민간에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당대 고려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명문 권문세가인 조준이 고려체제에서 이탈해 새 왕조 건설에 협력한 것은 상징적이었다.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었던 이성계를 중심으로 정도전 조준 윤소종 남은 등의 급진개혁파 사대부들이 견인한 조선왕조 개창은 단순한 왕조 교체 역성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상 등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대사건이었고 고려말 일대 사회개혁의 최종 단계였으며 태조와 조선 개국 공신들은 권력과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을 시행한 끝에 새 왕조를 개창했다. 개국 이후 내치태조는 새 왕조 개창 이후 강력한 왕권을 가졌으면서도 왕권을 강화하기보다 국왕으로서 국가 기틀 정비에 더 충실했고 재위기관에 비교해서도 대단한 엄적을 남겼다. 정도전, 조준, 윤소종, 남은, 하륜, 권근, 성성민, 성석용, 유관, 맹사성, 허조, 허주 등 관악파 주요 인재들을 모두 등용했으며 창업군주로서 법률 정립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성종대까지 통치규범체제 확립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을 떼었다. 또한 사품 이상 고위관료 임용을 석영이 아닌 국왕계 주관으로 개혁하여 도평의 사사에서 권신과 국왕계 측근들이 인사권을 장악한 패단을 협파했고 고려의 과거제도를 정체시킨 지공거제도를 즉위 직후 폐지하는 등 고려 말부터 즉위 이후까지 지속적 개혁을 통해 국가 기틀을 정비하고 태종과 세종대 조선이 나아갈 방향성을 지정하였다. 외치 왕씨 사옥 태조 이성계는 당초 고려 왕씨의 후예에 대해 구세력에 유화하는 뜻에서도 비교적 온건책을 썼으나 개국공신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왕씨 일족 중 계승권을 가진 130여 명을 숙청했고 여성들은 외가의 성씨로 교체하도록 하여 살려주었다. 기존의 왕씨 학살 왕씨 몰살 이라는 자극적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이는 여말선초의 수많은 야사들처럼 후대의 과장으로 전근대의 다른 전조 왕족 제거나 숙청 고려말 개혁강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대단히 온건한 축에 속한다. 남요온의 한문수필집인 추강냉화 별지에도 조선조 태조 3년 값을 여름에 모든 왕씨를 바다 가운데 빠뜨려 죽이고 밖으로 명령하여 크게 왕씨의 남은 결혜를 찾아서 다 죽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당연히 후대의 과장이며 남요온의 수필집은 당대의 역사성을 갖지 못하는 문학일 뿐이다. 태조는 계승권이 없는 왕씨들에게 변성명을 하도록 했고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개성 유후사를 설치하고 즉위하기 전 잠절을 목청전으로 승격해 전조의 왕성으로서 개경의 지위를 보장했다. 왕씨들은 임금왕 자에서 모양을 변형하여 전씨, 옥씨, 차씨, 신씨 등으로 바꾸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역시 근거가 없는 야사이다. 사초열남 제위 2년 태조는 공양왕 때 사관 이행이 우왕, 창왕, 변한열이 죄 없이 이성계에게 죽었다고 고려의 사초에 기록하자 국문을 지시한다. 제위 7년차인 1398년 6월 12일에 자신이 고려왕조 당시 활동했던 기록들을 담은 고려왕조실록과 1392년 즉위한 이후에 기록된 모든 사초를 가지고 오라고 명한다. 이분부의 사관 신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였지만 사관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태조실록은 태종의 밀명을 받은 하륜이 편찬하며 사관의 출입을 막아 당대에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학계에서도 태조와 정도전, 신덕왕후와 계국 공신들에 대한 곡필이 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국 초기에 혼란한 상황 이후 왕의 사초와 실록열남은 성리학적 이념이 강화되고 통치규범이 자리잡게 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에 조선양반사회의 성립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